해마다 이맘때면 지자체마다 내년 예산을 짜고 의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 규모는 1조 4,845억 원. 올해보다 1,500여억 원. 11.5% 많은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민생 경제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환경 친화 도시, 역사 관광 도시 구축 등이 핵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일자리 강화 대책, 이런 부분은 전 부서에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내년도에 신규 사무소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익산시와 의회 등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13억 6천만 원을, 각종 축제와 행사, 체육대회를 위해 54억 1,300만 원을 고스란히 챙겨놨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돼 실체도 없는 시립 교양학단 운영을 위해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고, 특정 민간단체에 주겠다며 챙겨놓은 회의 수당은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간단체의 회의비를, 2억 4체를 지원한다고 하는 건 예산 편성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거고, 이건 전형적인 특혜. 이렇게 지출을 늘리다 보니 지방체 전액 상환 1년 만에 또다시 빚을 내게 됐습니다.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54%대로 떨어진 익산시의 재정자 주도. 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